하고 진제의 수로 또 나누게 돼요. 그래서 속제의 수는 뭐가 속제의 수죠? 두카, 숙하.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면 그 다음에 다리가 저리거나 아프거나 그러는 두카. 그 다음에 호흡을 하다 보면 몸에 막 쾌감이 발생하는 것, 숙하. 그건 속제의 수예요. 그런데 진제의 수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지수화풍 그것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진제의 수라고 얘기하고 엄격하게 구분하면 이건 지대를 아는 것으로 그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냥 수라고 그것도 느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 말고 다른 게 느껴지는 거 있을까요? 숨이 가득 들어찼을 때 그때 배가 어떤 상태가 돼요? 딴딴한 상태가 되죠. 딴딴한 것은 뭐라고 하죠? 지대. 그 다음에 숨이 완전히 내셨을 때 배가 어떻게 돼요? 내셨을 때. 내셨을 때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걸 이제 부드러움. 그래서 이 둘 다 딱딱하고 쭈글쭈글한 것은 그것은 전부 다 지대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숨이 들어가고 나실 때 뭐가 들어가고 나가죠? 바람, 풍대. 그 다음에 계속 숨을 쉬고 나면 단전이 따뜻해지죠. 그것은 이제 화대. 그 다음에 따뜻해진 다음에 조금 지나면은 입 근처하고 그 다음에 단전 근처에 뭐가 발생하죠? 모이스처. 촉촉함이. 그런 거 안 느껴봤나요? 배가 따뜻해지면 조금 계속 호흡을 하면은 입원절이하고 배가 촉촉해지지 않나요? 그것은 이제 수대. 그래서 지수, 하풍. 이것은 이제 수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배가 불러옴, 그 다음에 배가 꺼짐이라고 명칭을 붙이게 되면 그러면 오온 가운데서 뭐가 되죠? 명칭을 붙이면 상, 산냐가 되죠. 왜요? 그래서 명칭을 붙이면 산냐가 돼요. 그런데 명칭을 붙이는 거하고 명칭을 붙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는 거하고 누가 이게 센터에 다녀오신 분이 있는가요? 명칭을 붙이는 거하고 붙이지 않는 거하고 어느 쪽으로 배웠어요? 붙이는 쪽이 많아요. 그런데 붙이지 않는 파도 있어요. 그런데 인도 철학에서 인도의 명상 수행은 명칭을 주로 안 붙여요. 육파 철학에서는. 그 쪽에 수행하는 데는 명칭을 붙이지 않고 우리 미얀마 쪽에서는 명칭을 붙이는 게 많은데 이 명칭을 붙이는 것이 어디로 연결되자면 유식의 가행이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이 명칭을 붙이는 것이 족보가 있어요. 유식에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붙이는 이유가 뭐죠? 여기 산냐가. 왜냐하면 사람은 한 찰나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명칭을 붙이면 그 순간 다른 잡념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명칭을 붙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모든 수, 상, 색을 알려면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어야 되죠?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배에 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마음이 배에 가 있어서 이 모든 일련의 가정들을 아는 것을 뭐라고 하죠? 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행은 여기에서 뭐가 행일까요? 숨을 들이쉬려고 할 때 내가 들이쉬려고 하는 의도가 없이 숨을 들이킬 수 있을까요? 없죠. 그 다음에 내쉴 때 내가 명령하지 않아도 내쉴까요? 안 되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각을 못 해요. 그러나 이제 알아차림이 예를해지면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숨을 들이키고 내쉴 때 들이키려고 함이 있고 들이키고 내쉬려고 함이 있고 내쉬고 이것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해요? 행위에 속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온을 아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제 누가 저쪽에 조나보다 비군이 드니 어제 오온 가운데에서 식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저기를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 그 오온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이해가 되나요? 그래요? 그러면 옆에 있는 스님 오온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가요? 그래서 오온을 만약에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되는데 부처님은 무슨 학문을 위해서 오온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냥 라프하게 마음이 그쪽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오온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좌선할 때, 호흡할 때 이 오온을 다 경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행할 때 발바닥의 느낌에서 오온을 다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마음이 호흡을 할 때나 그 다음에 경행할 때나 오온 중에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인데 집중될 때 무엇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죠? 사무다야 하고 아딴감아 일어난과 사라짐을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설명한 대로 집중을 하면 일어난과 사라짐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현재 고온사에 레오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와 있는데 내가 반야신경을 설명하면서 오온이 뭔지를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두 시간 동안을 앉아서 집중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틀 동안. 그러고 나서 인터뷰를 딱 했는데 두 시간 동안 얼마나 집중했는가 물어봤더니 두 시간 다 집중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서 계속 그것만 쳐다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초보자들이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것을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머릿속에 먹물이 들어 있으면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서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온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찰하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자상을 관하는 거다라고 하고 오온의 자상을 스바락셔나 자상을 관한다고 해요. 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자상이에요. 이것이 그것이 사면이 가운데 몇 번째예요? 사면이 가운데 두 번째가 되는 것이 바로 오온의 자상을 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온의 공상을 사만열락셔나 공상을 관하는 것 그것이 뭐가 되죠? 그것이 가행이라고 그렇게 어제 얘기했죠. 그래서 견도에 들어가기 전에 견도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대치법으로 두 번째 오온의 자상을 세 번째 오온의 공상을 관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기서 오온의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색 수 상 행 식 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일어나지도 말고 사라지도 말아라 라고 집착하는 것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일어나지도 말아라 사라지도 말아라 그러나 실제로 인간의 심리의 상태는 웃받아라 취착 집착심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말랐다가 뚱뚱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슬픈 마음이 일어날까요 안 할까요 슬프지 그렇지만 나는 전혀 슬프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지수화풍 사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제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뚱뚱한 사람이 마르면 또 내가 왜 이렇게 몸무게가 빠졌지 하면서 근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른 사람들은 몸무게를 느리기 위해서 막 애를 쓰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통통한 것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래서 통통하면 통통한 대로 그 다음에 마르면 마른 대로 있는 그대로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뭐가 사라져요 뚝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현재 통통한데 마르기를 바라거나 마른데 통통하기를 바라면 이제 그러면 있는 그대로 생멸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자기가 새끼면 그러면 이제 뚝하가 이제 발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무엇이죠? 이 모든 것이 생멸하는데 뭐가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죠. 생멸하는데 원인과 결과가 있다.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멸하는데 무슨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생멸하는데 잡아 땡기니까 그러니까 호흡을 하게 되고 밀쳐내니까 그러니까 숨이 꺼지죠. 땡기고 밀쳐내는 것은 그것을 영어로는 어트랙션하고 리팔션이라고 해요. 그 어트랙션과 리팔션이 심리적으로 우리 불교는 뭐라고 하죠? 탐심과 진심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생멸하는 것은 탐심과 진심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탐심과 진심이 완전히 소멸하게 되면 생멸도 소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니자 그 무상한 모양과 그 다음에 듀카 그 다음에 무상한 것들을 지금 A의 모양에서 B로 가려고 하거나 B의 모양에서 A로 가려고 하거나 그건 듀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무상한 것 속에서 그와 같이 생멸하는 그 원인 연기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것이 무화죠. 연기로 이루어졌으니까 자성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그렇게 이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자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것은 이제 낱낱이의 모양이에요. 물리적인 용어로 이것을 뭐라고 하죠? 낱낱의 모양을 미시적인 상태예요. 이 낱낱의 상태를 한꺼번에 뭉쳐버려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죠? 거시적인 상태 거시적인 상태로 뜨문뜨문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것에 그 언인자 듀카 안았다를 그렇게 이제 뭉쳐진 상태로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공상을 보게 된다. 그래서 해체에서도 언인자 듀카 안았다를 그 다음에 뭉쳐진 상태에서도 그 언인자 듀카 안았다를 보는 것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바로 뭐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견도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것이 어제 여러분들이 오후에 오후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구사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밤새 반성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쉬어야 될 시간인가요? aty 아 heures 서 related 이를 하는 하면 흔들 り 있었다. 한번 ANNA